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망했다 4장에 차 나왔다 플라잉 니킥 쓰고 나면 4장에 차 한번 쓸 수 있기만 해 돌진 두 장 되다니까 물음표 좀 발결되자 꿈을 갖고 게임하자 예비 예비 4장에 차 다 지옥으로 아이 상점색 아 드러워 아 드러워 승천 떨어졌으면 메모장 켜서 수정합시다 요즘에도 메모장으로 되나? 거친이 비트 불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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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못 눌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규제빈 슬라이밍에선 슬라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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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해가 참 아드레날린 사법도 악몽 아드 빠따조 작도 있으면 내장에 찾을 수 있겠다 응 아드레날린 손목검 내장해체 꿈의 콤보 꿈이라서 안나오고 손목검 해체하면 27담이네 새롭게 쎄네 급히 불 좀 많이 볼까 불 좀 많이 볼까 실패 슈 barley 참 크리트다 킹가톡 밖에 믿을 게 없다니 전분성을 넣을까? 집중 전분성 4장의 채 요렇게 대게 카드가 너무 없기는 제비다 나올 것이지 한 장을 복잡니다 해봐차 갓갓도기는 아드레날린 예비 후정돈데 신경도 예비의 아드레날린 카드가 너무 좋고 아 카드가 또 이리 대엠 대엠 커피드리퍼라서 체력도 못 채우는 데 데에엠 개질빙 역시 귀실비가 최고야 사일러트 최고의 카드 비출구 어트 구사양 살 돈도 없지 답이 없네 공중재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발놀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몸을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공중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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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푸네코 살아내네 답이 없다 가지 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가지가 좋긴 하다 가지가 좋더라구요 가지가 좋더라구요 가지가 좋더라구요 나의 철학이 좋더라구요 다행히 가지러가 카카오톡 킹즈 야 그거 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쓰려고 애껴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아 그냥 저거 돌고 이걸 가져가 가지가 이걸? 최고 존엄 유물은 다르긴 하네 아 이봐 아침에 가고 싶다면 골드를 내놔라 니 전 재산에서 적당한 만큼 말이야 내 이 자식들 혼내주고 싶은데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가짓 위대한 그 이름 숱의 전쟁 가지는 수익 숱의 전쟁 가지 위대한 그 이름 mic 주사는 오케이잖아 주사는 corners 저게 중앙중한 보컬이 조혁 주사는 주사는 아 보지게 해 아이제 센스 도라스 파워 카드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파워 카드가 안 나오네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 악몽불타 잠깐만 악쑥 그대 불타를 무서워 아이 세개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아이 괜찮네 악몽불타 아 악축 일단 들고 하자 해치웠나 이번 턴에 총매를 쓰는게 맞긴 한데 잡았지 잡았지 38 아니야 까지는 위대하다 아니 P2로 이걸? 강폭 불쾌 강폭 불쾌 둘다 좋지 불쾌했을까 불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강폭 불쾌 강폭 불쾌 개꿀 카드긴 한데 엉 zw 명폭 불쾌 엉 가즈 니까 근데 나오다필 현돌나네 하이머 축구한 넘겨려 가지면 연도 괜찮을까 자세히 규제삐 가지니까 딱히 카드 터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전투바닥에서 도망가자 슬더 쓰신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의 예비 신경도 위에서 상자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 38층인데 도갈 안 집어도 되겠지 이 랜드에 비해서 룰 12만 채 있다가 넣으면 짜증 나겠다 이 랜드에 비해서 룰 12만 채 이 랜드에 비해서 룰 12만 채 이 랜드에 비해서 룰 12만 채 와 내장보좀 즈밀 이 랜드에 비해서 룰 12만 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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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라도 쓸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잔수양이 두 개나 있어. 정장 내 대개는 자수양이 없지만. 자수양이 두 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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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자수양이 두 개나. 자수양이 두 개나. 자수양이 두 개나. 예수양이 두 개나. 집중 교살 교살까지는 필요 없겠죠 파워카드 뽑는데 방해되니까 병법서 발동될 일은 없을 것까지 610골드 어땠으냐 뭐 상점을 주고 돈을 쓰라고 해야지 510골드 어땠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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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0골드 어땠 510골드 어땠으냐 이거 어차피 어차피 커피인데 그냥 나 깨잇 가니까 깨잇고 방금 깨어있는 상선함 가방 닌자 두루가리를 암시하는 것인가 닌자 두루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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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경기 전경기라고? 47승인데? 야 최악이렴 잼기력 잼잼력 찬성 앗 소수 앗 소수 나 무리였다 시세폭 배더주?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.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. 대단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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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다 이러면 이제 힘이 0도지 근데 지금 제 공격력이 그러면은 12 12지 12에서 5 깎으면은 28딜 그럼 저게 20들인가 다음 턴의 불쾌에 박으면 되겠다 좋았어 5순에 적고 아 제발 불쾌 불쾌 불편하다 불편해 탈출구님 그립스입니다 형사양이 도우면 안돼요 아무튼 얘는 잡은 것 같은데 쓸데없이 오래 끌고 있는 정답 700원 있는데 유물 좀 좋은거 좀 줘라 흡연할 껍질 어차피 가지라서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흡연이 전등 룬피라미드 지금 진짜 쓸모없다 저거나 해 존재가 책없어 왜 뭐 지우지 수비 하나 줄까? 아닌데 수비는 필요한데 룬관 뭐가 제일 필요 없지 드릴 돈 남으니까 드릴이라도 드릴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돈 쓸데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둘 중 이를 들어요 더 공개될 그러면 그 비플레이라도 룰 룰 룰 룰 룰 룳 늑지사찬 늑지사찬 이 고스트가 하고 채 못하겠지? 강호받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로 다음은 스포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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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제삐가 무제한 리필이라서 너무 좋다. 저 가지가 말라졌기 전에는 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? 아, 그 지폐 들고 있었어요. 아, 별 사먹었구나. 장반 퍼펙트, 캘리퍼스. 캘리퍼스 큰도 만들텐데. 마름쇠는 가지에서 뽑아쓰고. 캘리퍼스가 홈이 될까? 캘리퍼스 큰 Mov bat? ravel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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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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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코스타나 있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겼다.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. 가지는 않게. 이 정도면 심장도 억울하겠다. 가지는 않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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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는 않게.